1. 마인드맵을 활용한 토이아기 방법 토이아기 기법 첫번째, 마인드맵을 활용한 토이아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학교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문제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 혼자 해결하기도 하지만 친구 또는 동료와 함께 해결하기도 합니다. 혼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동료나 친구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른 사람은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각자 서로 다른 의견을 모으다 보면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토이란 어떤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협의하며 문제점을 해결해가는 과정입니다. 위 그림을 보세요. 사람들의 생각이 각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하나하나 모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인드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인드맵 기법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의 전통 놀이의 종류를 알아보고 그 규칙에 대해서 토의하여 마인드맵을 작성한 수부한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인드맵이란 무엇인가 2. 마인드맵의 장점 3. 수업에 활용한 마인드맵의 실제입니다. 마인드맵이란 문자 그대로 생각의 지도란 뜻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지도 그리듯 이미지화해 사고력, 창의력, 기억력을 한 단계 높인다는 두뇌 개발 기법이며 토의하기 활동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기법입니다. 마인드맵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논리, 생각의 정리 및 확장 2. 시각화를 통한 생각 정리 3. 친구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즐거움 4. 생각의 분류 및 연결 그럼 이제부터 실제 마인드맵을 적성해 보도록 합시다. 마인드맵을 활용한 수업의 실제입니다. 사용한 프로그램은 OK 마인드맵이라는 한국의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구글 크롬이나 스마트폰에서 쉽게 접근하여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실제로 한국 학생들이 한국어를 사용하여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먼저 수업 시간에 토의할 내용을 교사가 결정하여 키워드로 제시합니다. 제시되는 내용은 전통 놀이의 종류입니다. 학생들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마인드맵 프로그램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하거나 QR 코드 등을 제공합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마인드맵 프로그램의 기본 사용법을 미리 알려주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고 나서 학생들이 링크를 타고 마인드맵 프로그램에 들어와 적성하도록 합니다. 링크를 통해서 학생들이 마인드맵 프로그램에 들어오도록 지도합니다. 이때 학생들마다 링크에 들어오는 속도가 다르므로 조금 기다려줍니다. 학생들이 모두 들어오고 나면 전통 놀이의 종류에 대해 마인드맵을 작성하도록 지도합니다. 다음 동영상은 한국 학생들이 실제로 한국어를 사용하여 마인드맵을 작성하는 모습입니다. 학생들마다 링크를 통해서 학생들이 마인드맵을 작성하도록 지도합니다. 학생들마다 링크를 통해서 학생들이 마인드맵을 작성합니다. 학생들마다 링크를 tal기 쉽게 소개해 kilogram toner 혹시 모르는 내용이 있거나 더 자세한 내용을 보여주고 싶은 경우에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사진을 추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진을 추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영상을 추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래에 완성된 마인드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촌통놀이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토의한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마인드맵 내용을 확장하여 촌통놀이의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개인이나 조별로 각 놀이의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고 적어보도록 지도합니다. 규칙을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영상이나 그림을 같이 첨부하면 친구들이 규칙을 이해하는데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공기놀이의 경우 말로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한다면 친구들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규칙을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영상을 첨부하여 학교 친구들과 같이 보도록 합니다. 동영상 보다가 궁금한 점이나 규칙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면 바로 마인드맵을 작성하여 친구들과 소통하도록 합니다.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작성하여 친구들과 소통하도록 합니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토이를 통해 작성한 마인드맵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촌통놀이를 주제로 토이하기를 하여 보았습니다. 토이하기는 친구나 동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수업시간에 가장 익숙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마인드맵을 활용하여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동료나 친구들과 함께 마인드맵을 지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도 쉽고 즐겁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